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목포대와 수은천대에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합계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6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별 소통 간담회는 도지사와 의대 설립 주최인 대학의 관계자 등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간담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 등은 대학 측에 일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공모에 대한 대학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기준과 지표, 탈락한 지역의 대책 등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